서울 부부의 귀촌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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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굽는 여인 prof Farrokat 서울 부부의 귀촌을 네. 아니, 왜 이렇게 죽였을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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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버리는 거 있습니까? 버리는 거 있습니까? 먹을까 오늘은. 어디 가도 좋은 거 있어요, 여기는. 꽁치는 없죠? 꽁치는 여름이 되면 기름나죠. 아. 날떡으면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호미 사야지, 호미. 아저씨, 빨리 사. 아저씨, 빨리 사. 여기 전에 사는 거 봐서, 그래? 어? 여기 뭐 닫는 거. 우와. 어? 더 좋은 거다. 그게 더 높아야 되잖아. 너무 낫잖아. 어? 이거 너무 예쁜데? 명품이다. 명품이다. 집에 있는 거 되게 튼튼해졌네. 여기. 나도 알려. 고맙습니다. 호미. 호미 2,000원. 아, 나 이런, 이거, 이런 칼 갖고 싶었는데. 어, 무거워. 잘 들어, 두 개 맵게 잘 들어. 이리, 이리, 이리. 이리, 소스하네. 응. 고마워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살 거 다 샀나? 짜장면 먹을래? 먹고 싶다.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안춘향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식사돼요? 아이고, 우리가 어디 좀 갈라고요? 아이고. 아, 진짜요? 아, 네. 미안합니다. 다음에 올게요. 네,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아, 짜장면 먹고 싶은데. 아, 아이. 고생겼다. 어? 고생겼. 아침에 또 있어. 거기 아까 브레이크 타임이었잖아. 아, 맞다. 저희 먼지 갈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파세요. 고생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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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김 만드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럼 뭐 하는 거야? 그럼 채팅인 거야. 과일 살 거야? 과일 사는 거야? 과일 사는 거야. 짜장면집 한번 다른 데 가볼까? 짜장면 먹고 싶다. 아침에 백선생에서 짜장면 나왔어. 맛있겠다. 네, 오케이. 인정되어 여기 하나구나. 맛있네. 맛있겠다. 짜장면. 고생겼어. demons. Do you like this? 무슨 맛이에요? 고구마 오! 고구마 맛있어 못 1991 bikes 실례ops 모더나 복 Santa 치즈 오이 오이 안전이 왼면.. 와.. 벌써.. едь JA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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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